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8월의 첫날,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권영식님, 출근길 라디오 본방사수에서 오늘은 제주도 휴양지에서 유튜브로 사수합니다. 뭐 이렇게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아. 아, 왜 또 승질을 하세요? 못 가잖아, 지금. 휴가 가야죠. 아니, 가세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건 제 입이잖아요. 가세요. 네, 알았어요. 뭐 말만 한 번 이렇게 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무서워, 설균 노을. 아니, 휴가에서도 유튜브로 본방사수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권영식님께 감사를 해야지. 그렇게 승질을 내시면 됩니까? 그 휴가지에서는 약간 소음이 많거든요. 크게 트셔도 돼요. 그렇게 말할 거면서. 또 10명에게 전파하라고 말할 거면서. 왜 화를 내십니까? 해변에서 크게 트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가셔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이비도 가세요. 네, 네. 그리고 0601님. 중학생인 딸 픽업하느라 매번 차에서 듣다가 휴가, 방학이라서 핸드폰으로 시선 집중, 방송 대기 중입니다. 문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딸은 방학? 어머님이신가 아버님이신가? 하여튼 부모님은 휴가. 이런 상황이시네요. 방학이 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9566님. 제이비 오늘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장가 가게 기원해 주세요. 뭐 다 컸구만.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축하하겠지. 뭐. 에이너구 축하할 거예요. 아마 에이너구. 아, 9566님만 모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그리고 알걸리님이 요즘 많이 덥죠. 그야말로 폭폭폭 폭염인데요. 그래도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 금메달 소식으로 시원한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축하는 누구한테 축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 남자 단체 펜싱 선수들한테 축하드리는 거죠. 그렇죠. 제이비도 올림픽 중계를 보시나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챙겨 보십니까? 보죠. 아, 보십니까?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어제 펜싱 경기도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룰을? 룰도 모르겠고 자꾸 눈이 나쁘게 찌른 건가 싶어요. 아, 그럴 때는 중계에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응? 중계에 귀를 기울이시면 된다고요. 네. 그거는 당연히 귀를 기울이죠. 순식간에 그냥 확확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 진짜 멋있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칼 싸움 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가지 잘라봤고. 아, 뭘 자르셨다고요? 아카시아 나무 가지 잘라서 껍질 벗긴 다음에 흙을 묻혀서 탁 칼 싸움을 해서 이 흙이 이제 그 애 옷에 딱 묻거든요. 그럼 더 아웃. 이렇게 해서. 매일 그러면서 살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칼 싸움으로 꿈을 꿨던 JB와 함께하는 JB타임즈고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임명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 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함께 임명된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MBC와 KBS의 이 사진 교체안을 일결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임명 공식 발표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해치운 겁니다.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미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이 안건 의결하면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회의 보고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가셔서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된 것이다. 네. 뭐 예상했던 상황 그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열쇠는 법원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목소리를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탄핵이나 형사고발 같은 극단적 대립, 적반하장에 무한정 탄핵에 매달리지 말고 하루빨리 민주당 추천 두 명의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어결해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방통위원 두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가 2인 체제를 비밀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영급부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죠. 최영도 의원의 목소리 들으셨는데 사실 이 주장도 이전부터 나왔던 거기는 한데 무슨 복선이 깔려있다는 겁니까? 조금 전 얘기해서 저는 다 담겨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법원으로 가든 헌재로 가든 어차피 쟁점은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정되면 민주당의 예고대로 탄핵이 되는 것이고 정반대라면 이준수 위원장은 거침없이 내달리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위원 추천 묵사를 이렇게 부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2인 체제를 운영하게 된 원인은 바로 민주당의 추천 묵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이 점을 부각함으로써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겠다. 이런 복선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로 갈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도 이전 위원장들처럼 사퇴하지 않고 버틸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부터 이 이야기가 좀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1차 숙제는 뭡니까? 공영방송 2사진 교체 아닙니까? 그걸 의결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 숙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느긋하게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도 된다.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기,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인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누군가가 효력장직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 기간 동안 이진숙 아니라 누가 후임 위원장으로 오더라도 더 이상 공영방송 2사 교체 시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인체제에서는. 그렇죠? 두 번째, 법원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진숙 위원장이 없어도 공영방송 2사 교체 작업은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고호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이래도 저래도 믿질 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저도 100번 양보해서요. 그동안 여권은 공영방송 2사진 구성 말고도 방통이 현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 내심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굳이 풀이할 이유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모든 거의 운명은 법원이 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윤경 님이 어차피 이렇게 임명할 거였는데 사흘 동안 청문회는 왜 했나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머니마켓 님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반면에 이철혁 님 그러면 제입이 오늘 마지막인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늘이야 마지막이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우려하셔도 기대하셔도 아직은 좀 빠르다. 그냥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려든 기대든. 네. 그렇습니다. 제입이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의 서범수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그런 의견은 아무튼 양호칭입니다. 결국 정점식 정치위의장을 교체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어제 하루 릴레이로 전해진 소식을 한번 일렬룡대로 늘어놓아봅시다. 그럼 뭐 흐름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저께 윤 한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직 개편에 대해 한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어제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따로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범수 사무총장이 한동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범수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에 추경훈 원내대표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찬 회동을 했다. 또 이 소식도 전해지긴 했어요. 그러면 관심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윤 한 갈등의 소지를 일단 없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한동훈 지배체제를 권고히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한동훈 판이 이제 열린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한 대를 닫고 이제 조타수는 누가 맞느냐? 한동훈 대표가 맞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3년간의 윤석열 정부 공과는 곧 한동훈 대표의 공과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여권에서는 큰 불에 이어서 잔불도 껐다. 이런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한 갈등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윤석열 대통령의 길과 다르다. 일종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깔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윤한 갈등이 일단 해소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명 공동체로 다시 묶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운명 공동체 수준이 아니라 이른바 한동훈 판이 열리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다른 합리화의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지 간에 모든 건 본인의 공이 되거나 본인의 과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궁금한 게 전대 과정을 복귀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원하는 당신과 민심이 한동훈이라는 변화를 택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랬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석을 했죠. 하지만 권력의 힘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또 한동훈 대표에게 알아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서 어떻게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차별화 전략을 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정점식 의장 처리 수순으로 놓고 본다면 거기서 권력의 힘도 일정하게 한 발 뒤로 빼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갈등 일단 해소라고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호랑이 님이 권력은 아들과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던데 과연 어떨까요? 라고 물음표 남겨주셨는데 모두 함께 시선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지켜보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사노의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과 노동계는 일제히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 비판의 핵심은 극우 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잠시 후 인터뷰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짧게 다른 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점을 짚어볼까요? 김문수 지명자가 어제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습니다. 네. 이 소감은 어쩌면 뻔한 통과 의뢰성의 입장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사 보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게 김문수 지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곳. 그래서 경청을 하고 나서 합의를 끌어내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경사노의입니다. 그렇죠. 그럼 김문수 지명자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경사노의는 무슨 성과를 끌어냈습니까? 여기서 혁혁한 성과를 이뤘다면 극우 성향과는 별개로 능력은 있나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는데 경사노의의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저는 별로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별로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노동운동의 대부였던 과거를 보면 적임자 아니냐. 여당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게 어느 세월의 얘기인데요. 언제적 얘기인데요. 그 이후의 행적이 지금 여러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한 여야 평가 그리고 노동계 평가까지 잠시 후 인터뷰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문수 후보자가 경청하겠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내신 건데 이에 대해서 하늘정님이 경청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네요. 인터뷰에서 얘기 소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풀은 이렇게 좁은 겁니까? 저 지금 그 댓글 읽으려고 그랬는데 김영숙 님이 이거 인사 돌려막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전에 이러면 회전문 인사니 이런 식으로 언론의 비판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비판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인력풀이 좁은 겁니까? 아니면 풀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다 손사래치고 마다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뭘까요? 둘 중에 뭘까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적임자고 믿을 수 있고 개혁을 완수해줄 책임자다. 믿는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잠시 2부와 3부에 걸쳐서 인터뷰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2년 전입니다.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탔던 만화 윤석열차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지난해부터 문체부가 후원단체에서 빠지고 예산도 48%나 깎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윤석열차에서 비롯됐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모전을 주최하는 곳이 어디냐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인데요. 이 진흥원이 다음 달 19일까지 제25회 학생 만화 공모전, 똑같은 행사입니다. 이 제25회 공모전을 공모하면서 공모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자유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진흥원이 주제를 지정환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주제가 두 갠데 지구환경 보호가 하나고 인공지능과 미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2000년 시작된 이 학생 만화 공모전은 12회까지는 제시된 주제와 자유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13회부터는 자유주제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자유를 빼버린 겁니다. 왜 뺐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꿨대요? 혹시 윤석열차 때문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좀 있던데요. 진흥원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해진 주제가 있으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결정한 것으로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납득이 되는 설명인 것 같습니까? 아니, 주제를 정해주면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이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자유주제로 해야 창작의 영역이 넓어지고 참여율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지금 설명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자유 없는 공모전이 됐나요? 됐네요. 뭐 이런 평가를 좀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 전역을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 명예 전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안이고 지금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두 차례나 입장문을 좀 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뭐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명예 전역이요? 네, 이게 명예 전역 지원 입장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해병대 전우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본인의 명예 전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다라는 것은 국방장관도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럼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걸 몰라서 신청을 했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질 거라고 기대를 해서 신청을 한 걸까요? 기대를 했으니까 신청을 했다고 치고 그 기대의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오히려.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군복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 그런데 또 해명하고 소명하고 응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수사에. 그럼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하고자 하는 게 사단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과 관련된 거면 거기에 협조하고 응하는 것은 또 군인에서 해야 되는 의무 아닙니까? 아직 의무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밥 먹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